다이빙벨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다이빙벨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이빙벨 잠수종은 바닥이 피 잠수하는데 사용하는 단단한 챔버이다. 보통 습식종 및 폐쇄형 종을 사용한다. 습식종은 문풀과 같은 구조로 밑에서 열 수 있게 하는 케이블 부유 방식 챔버이며, 이 형식의 종은 수중으로 내려갈 때 소수의 다이버들이 기지로 사용하거나 이동할 때 이용한다. 물의 압력이 공기를 종 내부에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다이빙 챔버의 첫 번째 유형이다. 잠수함과 달리 다이빙벨은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동을 통제하거나 독립적으로 밧줄을 조작할 수 없다. 폐쇄형 구는 혼합형 가스를 이용한 바운스 다이빙과 포화 잠수에 이용하는 밀폐된 챔버이다. 이 형식의 다이빙벨은 다이버가 있는 곳을 열고 닫는 것이 가능하며, 물의 압력을 이용해 잠수부가 있는 곳에 문을 닫는다. 표면에서 다이빙벨은 챔버 시스템과 그 사이 공간이 결합되고 다이버가 있는 내부 공간을 밀봉한 이후 압력을 가하여 같은 압력에 있는 다이버 구로 연결하여 옮긴다. 포화 잠수에서 다이빙벨은 단순히 작업 과정에서 이동하는 공간이며, 챔버가 실제로 잠수부들이 머무는 곳이다. 만약 바운스 다이빙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일 경우, 챔버 내에서 수행하는 것과 똑같이 다이빙벨을 감압시킬 수 있다. 다이빙벨의 일러스트레이트, 다이빙벨은 수중탐색기구이자 수중작업 및 해양구조에서 전문 잠수부들이 이용한다. 이 벨은 배나 바지선에서 유압 또는 공압윈치를 통해 와이어로 물속으로 내려보낸다. 벨은 물속에서 똑바로 선체 유지되도록 균형을 잡기 때문에 속에 공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도 부력이 음수일 경우가 될 수 있다. 표면에서 호스를 통해 기체 압축기로 호흡기체를 제공하는데, 이 기체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다이빙벨은 잠수작업지원선 혹은 석유시추선 등에 탑재된 문풀에서도 이용하는데, 문풀은 다이빙벨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잠수작업지원선 혹은 석유시추선 등의 데크바닥에 뚫어놓은 큰 구멍이며, 이 문풀을 통해 벨이 상승과 하강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4월 18일 JTBC 뉴스9에 출연한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가 다이빙벨은 유속과 상관없이 잠수사가 수중에서 20시간 연속 구조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로 생존자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가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종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당시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 현장은 유속이 빨라 다이빙벨을 투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종인 대표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다이빙벨 투입을 몇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를 인정하고 철수했다. . 이종인 씨의 다이빙벨 투입 관련 논란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이 제작되었으나,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 측은 다이빙벨 때문에 구조가 늦어지고 시간을 허비했고, 다이빙벨 실패 책임을 정부와 언론 탓으로 회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하면서 부산영화제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